우리나라에서 원로작가 부정선거를 말하다 TV조선에 이어서 월간조선의 부정선거를 심청적으로 다루다 이게 원로작가는 복거일씨입니다. 복거일씨는 다른 문인들과 달리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깊고 그리고 또 아주 그런 특히 자연과 생물학에 대한 조회가 아주 깊은 독특한 그런 문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월간조선이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월간조선의 대선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복거일의 생각입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원로작가 복거일이 말하는 역사의 분기점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선거와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부정.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계와 언론계에서는 그런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룬 주류 언론 또한 없습니다. 이 이슈가 아스팔트 우파와 주류 언론을 분류시키기 위한 평가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거일 노작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방적으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통계적 근거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물정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통계적 근거는 독수리 시각으로 부정선거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실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참새 시각으로 부정선거를 보는 것입니다. 통계적 근거는 선거법의학 일렉션 포렌식이라고 불리는 학문이 제공합니다. 통계학의 바탕을 두고선 선거 결과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법의학에 선거 부정이 있었음을 가리키면 그 다음에는 물정을 찾는 일입니다. 지난 총선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관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해 통계학 기법들을 쓸 것도 없이 간단한 산수만으로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총선에서의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 월터 미베인의 한국의 2020 총선에서의 변칙들과 사기들한 논문이 있습니다. 평판 높은 선거법의 입장인 미베인은 4.15 총선의 자료들이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변칙들을 드러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선거 부정의 물정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선거 부정을 고발한 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고 제가 세워보니 14가지 증거가 나왔습니다. 앞거는 모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투표지였습니다. 경기도의 수상한 투표함을 옮기다가 다 시민들에게 들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 개표 과정에서 아예 득표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발각된 영상들도 유튜브에 계속 올랐습니다. 투표자들이 정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동영상이 조직적인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시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지만 사전투표를 하면 저쪽에서 결과를 조작할 위험이 있으니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이론적 근거와 물정에다 배심원들의 유죄 판결까지 나온 셈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총선과 대선에서의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입니다.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것이 선거 부정 주장의 이론적 핵심입니다. 개체의 형태는 무작위적이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체들이 많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되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개체들의 결정론적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 통계학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분자들은 무작위적으로 움직여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밀폐된 용기 안에 기체처럼 집단이 커지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합니다. 집단이 커지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집단이 커지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주요 특질인 온도, 압력, 부피 가운데 둘이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는 필연적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스 법칙입니다. 무작위기로 움직이는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면 결정론적 행태를 보이는 현상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물리학의 근본적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하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하나하나가 모여가 군집, 집단이 되게 되면 집단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고 그것이 물리학의 근본적 이론이고 그것이 통계학의 근본적 이용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문인들 가운데 과학적 소양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복근 씨가 SF 관련 소설도 쓰셨을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다음에 사전투표의 분포는 집단적 형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이런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적 규칙성, 인위적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패턴이 있으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미 여러 통계학자가 그런 자기적 규칙성의 사례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은 무작위 숫자입니다. 자연수. 여기서는 랜덤 넘버스라고 표현했네요. 그런데 인간이 손을 대게 되면 인공수, 조작수가 만들게 됩니다. 인공수와 조작수는 규칙과 패턴이 발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몇 프로 나오면 그것만큼 미래통합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합칙과 같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대가를 꼼꼼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집단적 행태도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단적 혁택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의 며칠은 대단히 평온했습니다. 집단적 행태가 갑자기 바뀔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자기적 규칙성은 개표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사전투표의 자기적 규칙성이란 것은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들로 이야기하면 자연과학에 대해서 상당한 소양이 있는 노작가인 복거일 씨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복거일 씨가 4월 24일 날 민경욱 전 의원이 복거일 작가가 해냈습니다. 월간 조선이 해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막던 언모론 프레임에 구멍이 뚫려 둑이 무너졌습니다. 이 언모론을 잘 펼치던 사람이 조갑제라는 사람이죠. 전규제라는 사람입니다. 전규제는 관리부실. 그리고 조갑제는 언모론. 민심을 움직이는 언론인들의 양심이 풍물처럼 터집니다. 이제 웬만해서 이 물결을 거스르기 힘듭니다. 이래야 바로 칼보다 무선 편의 힘입니다. 총선과 대선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복거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건 총선의 부정을 알리고 대선 때 표를 지킨 일반 국민들의 힘입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났으면 참 좋습니다마는 일본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다나카수상 다나카 가꾸에이라는 그런 다나카수상이 로키드 사건에서 뇌물을 받아서 퇴임을 하게 됩니다. 다나카 정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금권 정치로 아주 유명을 했죠. 일본이 한참 전성기를 다닐 때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일본의 한 탐사 작가가 집요하게 다나카 수상의 로키드의 뇌물수수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 딱 한 사람 탐사 작가 한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부정선거가 아니고 다나카의 금권 정치가 무너집니다. 펜의 힘이란 그렇게 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불이기에 따르고 많은 그런 탄압이 있었지만 저는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이 소수의 사람이 불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다 보이시피 다나카 각구의 일본 수상의 로키드 사건을 파헤친 탐사 작가의 한 사람의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다나카가 수상이 무너집니다. 그게 펜의 힘입니다. 방송의 힘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모든 주류 언론이 입을 다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엄해하더라도 사실과 진실이 성리한다는 쿠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다수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은폐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으면 그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한글을 하고 있고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뭡니까 시국에 흘러가는 상황을 권성동이라는 그런 행패 없는 자식이 그냥 그걸 못 일으킨 겁니다. 왜 못 일으켰냐 부정선거, 지선거, 강릉시선거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를 한 겁니다. 그는 원내대표에 물러나야 됩니다. 사순 정도가 그 정도의 시국관과 정체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승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노력만으로 불의와 부정선거 세력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을 단악과 수상을 무너뜨리는 한 탐사 작가의 집요한 노력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악과 타입하지 않아야 되고 사악함과 절대 손을 잡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